네. 프로젝트. 한국어도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영어로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 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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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전개. 아마 이거 젠깔이가 이거 물론 이것도 있어요.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전개. 진행. 관리. 관리. 예. 관리. 운영. 젠도. 진행. 진행. 응. integratio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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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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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라고. 성가 성가 루이 로 루이 로 제가 트윙베에서 유투브 명사, 동두 동사, 딘두 형용사, 짱두 구사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마우도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고 나머지가 마우스완인데 나이는 이 프로젝트는 양종자이 당은 이거 하는 중이에요 이런 뜻이죠 당종 당종자이단은 당종자이단 계획 대단계에 있으면 계획에서 진행되고 그리고 계획 계획 단계에 있어요 계획 단계에 있어요 있다 당 종은 안에 지하 또한 단계 종은 저도 지오투 맞아요 지오투 그리고 얘는 바 그리고 그리고 세는 이건 미래죠 미래 할 거예요 지앤께 전개 할 거예요 당 싸우 이후에 다음 달 다음 달에 시작할 거예요 진행할 거예요 진행할 거예요 진행할 거예요 보면 이해가 빨라요 내가 다음 읽어주세요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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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 따위 보아요 따위 보소 루이 솔루 솔리로 띠에만 띠에만 뭐예요 음 잠재적인 잠재적인 네 잠재적인 우영 우영을 찾아요 따위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제가 볼게요 일단은 노인우 관리는 관리팀이고 따 역시 그 과거예요 과거 분석하고 젠도는 전개하다 이거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고 그리고 따위 고 모소 솔루이 로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로는 이거 루이다 위험 네 소 루이조 위험이에요? 네 위험 모소는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모소는 여러 가지 위험 여러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응 알겠어요 모소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분석해요? 따위 고 네 네 이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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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е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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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고 프로젝트를 안 확정했어요 확정했어요 그리고 쇠 할 거에요. 덕 쥬 진. 추진 할 거에요? 돼요. 깐티엣을 따라서. 깐티엣 뭐에요? 깐티엣은 빈으로 하면 조정한 거에요. 아 깐티엣.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쪼는 위하여 라는 전치사죠. 쪼이 트.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예를 들어서 버짓 포 프로젝트 이런 개념일 테고 다는 했어요. 덕은 어떤 의미로 쓰여요 여기서는? 덕은. 다는 과거. 다는 확정했어요. 싹띵이 확정이고 되다 라고 되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약간 passive 수동형. 덕은 많은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티엣 베드에서 이것 좀 중요한 단어 같아요. 덕은. 호텔 휴.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덕은 동사에요? 동두? 덕두. 루억 사퀴. 네. 사퀴. 루억 사퀴. 추진될 거예요. 추진될 거예요. 이것도 덕 동사. 같은 싹띵. 루억 사퀴. 이거 동두인데. 앞에 덕이 있어서 흔히 되는 것이죠? 띠오는 이거 따라서죠? 지오투죠? 띠오. 띠오. 단지에요. okay. 필요에 따라서. te오į. 때오이 오요. 도착. 네, 네, 주쵸 OK, OK 네 네 는 당다 được những mốc quan trọng 닌도 격 주안 당다 닥도는 뭐 관청 닌도 격 주안 프로젝트의 격 주안 견도 견도 라 진행 격 주안 뭐예요? 프로젝트 진행정도 진행상황이 땅독 받도록 받았다 능목 중요한 단계 받았어요 받았어요 목 단계에요? 육목 단계에요. 그러면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중요한 단계로 도달했어요. 도달하는 중이에요. 이거는 없어요. 전치사나 이런거 없어요. 그 다음에 단자 단자, 구의 공세,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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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 구의 공세, 구의 공세, 구의 공세, 구의 공세, 최종 단자. 평가! 최종 단자가 유공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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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 성공 목표를 보다라는 프로젝트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종평가가 수행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있어요. 이게 피행배 문법, 료법에서 물론 이거 세하고 넉은 아마 이거 약간 수동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현되다라는 표현. 피행한도 뭐뭐 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발견하다, 발견되다. 특현, 실행하다, 실형, 실행되다. 이렇게 좀 달라요. 이거 피행배 또 떡이 그런 의미 같고 이거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죠. 대가. 네, 뭐뭐하기 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다 간호인 것 같아요. 성공 목표 도달 프로젝트 보장을 위하여 진행될 거예요. 최종평가가. 네. 프로젝트 주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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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실행, 추행, 과이, 관리, 관리, 관리. 진행, 지연도. 예산, 년, 사이. 분석, 칸칙, 평가, 단체. 룰러, 주일러, 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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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염, 성공, 땅콩. 네, 이건 한국어 해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계획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획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네, 주안, 주안 나이. 정말. 단주, 계획. 나이하고 이것도 수행한도 그렇게 한번 제가 분석을 해주는데 이 한국어의 특징은 뭐냐면 고사가 큰 특징이에요. 수행한은. 얘가 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있으면 당. 당, 있다, 있다 라는 표현이 당이에요. 당. 당.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싸우. 땅 싸우. 이건 뭐 다음 달이고 그리고 모의. 모의가 에요. 모의. 모의이 땅 싸우. 조사. 그 다음에 실행될 하잖아요. 실행될. 이게 세예요. 세. 실행하다. 실행되다인데 여기도 아까 여기 세 덕. 실행이 뭐예요? 태행배수로. 대나오. 응 대나오. 그러면 세 덕 대나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덕이 덕이 아마 되다 할 거예요. 실행하다. 그러면 그냥 대나오 하면 그걸로 끝인데 실행되다는 다르잖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덕 대나오. 그렇게 아마 한국어도 똑같아요. 되다라는 표현이 있고 델에서 델 하는 거는 세. 미래예요. 미래. 그리고 예정이라는 거는 예정이고 이다라는 표현인데 이다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는 입니다. 이렇게 해요. 예정이다라고 해도 돼요. 실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명사 아니 그 나이예요.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거 한국어에서는 이거 마우사오 조사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어요. 호텔 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렵지만 반복이 돼서 쉬워요. 조사는 꼭 어려워요. 능마하지만 반복 알죠. 반복 자주 쓰이는 거 그래서 이제 쉬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그 표현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거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국어 처음 배우는 사람 어려워요. 이거 관심 가지면 좋아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관리팀은 진행 상황을 분석했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을 발견 했습니다. 관리팀은 진행 상황을 분석 했고 분석했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을 한 건 했습니다. 네. 아까 팀이 도우눅 관리 관리 도우눅 관리 관리 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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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이거는 주격 조사 은능 이 가 알죠 이거는 그리고 진행 상황 라 지 아 분석 이거 뭐냐면 다지야 도지야 분석 분석 랭자 랭자 다 랭자 진행 상황 행대 상황은 랭자 랭자 진행 단체 단체 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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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분석하다 인데 다 단체 다 예요 다 거 분석하다 했다 분석했고 그리고 바 바 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 내용 있잖아요 분석한 내용 이거 을 랭 목적어를 쓰고 그래요 그리고 잠재적인 이거 땀재라고 했어요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우염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우염이 있다 니까 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염이 근데 잠재적인 거는 잠재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적인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잠재우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요 생산계획 하면 생산적인 계획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술 현대적인 기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에요 우혐 잠재 있으면 잠재적인 우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대 기술 공예 현대 있으면 현대적인 기술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 많아요 우혐이 있음을 있다 그리고 있다 하고 음 이거 명사형 이에요 이거는 목적어고 발견하다 발견 했다도 되는데 설명하니까 했습니다 이래요 발견했다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더 풀어서 쓰니까 설명하는 거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발견하다 발견은 땀취하에요 네 다음 거에요 이따가 한번 읽어봐요 생글 프로젝트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항상 공개하는 것인데 예산이 뭐였죠? 주격 조사에요. 그 다음에 확정확인, 되다덕, 다다덕 확증 이거에요. 다다덕 확정, 되었, 다다덕, 다다덕, 다다덕. 그리고 되었고, 그러니까 바 이거죠. 되었고, 바가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의미가 되었으며가 되었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한국어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가지에요. 되었고 해도 되고, 되었으며 해도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거 아까 깐티엣 있었죠? 깐티엣. 응. 필요에 따라. 깐티엣에서 이게 떼어 의미에요. 떼어. 뭔모에 따라가. 태오. 태오 깐티엣. 그 다음에 이거는 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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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할 때, 이야기할 때 조정될 것입니다 딱딱한 표현이고 부드러운 표현은 필요에 따라 조정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쪼우 쭈웬, 조정될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거십니다 하고 거에요 같아요 same 조정된 거에요 네네네 거십니다 같아요 근데 글 쓸 때는 거십니다가 포멀 좀 거에요 이상해요 말할 때는 조정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정될 것입니다 너무 이상해요 딱딱해요 말할 때는 오케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진행 상황은 아까 표현이 조한 진행 상황이 이거 주어예요 역시 한국어에는 100% 은느니가 있어요 은느니가 알죠 관중 중요하다인데, 설명할 때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하고 있다라는 거는 당의 의미 있어요 지금, now의 의미가 있어요 최종 평가가 수행되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될 것입니다 최종 평가가 수행되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될 것입니다 최종 평가가 수행될 것입니다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순서되는ities doublrail, Sun-di-sache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아냐면 이거는 은는이가 판단하는 것은 이것도 반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문장을 천 개 하면 은는이가 천 번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은는이가 4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조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하면 할수록 익숙해져서 쉬워요. 그래서 관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사를 정확하게 쓰지 못하면 한국어 이상해요. 이 파란 거 마우스완 잘 이해 못하면 잘 표현 못하면 한국어 이상해요. 그러니까 파란 게 중요해요. 마우스완 관종. 수행되다 는 아까도 덕 이잖아요. 당독 수행되다 수행하다 수행되다 두 비야 두 비야 두 비엔 네 덕 두 비엔 프로젝트가 음 주안 주안 이것도 은는이 가예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건 조금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약간 이상해요. 이 표현 한국어식은 아니에요. 어쨌든 성공 목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적인 이거 잖아요. 딴 공 이여요. 목두 딴 공 이러면 되죠. 목표 목두 딴 공 하면 끝인데 한국어에서는 성공 목표 이렇게 안 하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붙어요. 내 목표 목표 달성 하다 이루다. 이렇게 붙여져요. 성공하고 목표에.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다 이루다. 을룰은 목적어 표현이에요. 을룰. 달성할. 세. 세. 꽃에 세 이거예요. 할 수 있도록. 응. 꽃에. 네. 꽃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달성 땡볕 뭐였죠? 꽃에. 네. 꽃에. 한 수 있도록. 네. 꽃에. 꽃에가 할 수 있도록. 이거 달성하다. 응. 달성하는. 낫득. 낫득. 네. 꽃에. 낫득. 보장득. 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덕. 보장. 낫득. 낫득. 보장. 낫득.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국어는 조사 중요하고 쓰이는 게 계속 반복돼요.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인우 팀이죠. 도인우 팀이죠. 도인우. 빨리. 분석. 아. 분석. 분석. 네. 관계. 다이코. 모쏘. 조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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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안. 아. 캠안 우형. 캠안. 잠재적. 아. 잠재적. 캠안. 네. 그 다음에 낫득. 예산. 조이조. 조이조. 아. 조이조. 아. 조이조. 아. 프로젝트 예산은 다 덕. 삭. 진. 확정돼요. 파세덕. 이제 진. 대오. 간체. 필요에 따라서 조정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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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텐토토켄. 교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네. 전개 상황. 상황이 장닷득. 명목. 관총. 중요한 관계에 접어들었어요. 도달했어요. 닷득. 닷득. 명목. 관총. 중도만 관계에 배달하고 있어요. 네. 도달하고 있어요. 단지학. 고이공. 세덕. 토켄. 대단. 바오. 유안. 닷득. 목. 주. 한국. 최종 평가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달하도록 프로젝트의 보장을 위해 특현 진행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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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 이해가 나아졌어요. 3분 남았네요. 5분 남았어요. 대화예요. 네. 영어는 필요 없고. 비행한 부탁해요. 안녕.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의외로 잘 안되고 있어. 우리는 계획 단계에서 좋은 접근을 보이고 있어. 듣기 좋은 소식이네. 무언가 도와줄 필요가 있어? 고마워. 사실 재산 측면에서 인구의 권위 빌로 해. 알겠어. 내가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 제안을 해줄게. 기대 치 vorлу Migang은 시 scareslene지? Zimmer 상 land promet estimate. 내 말이요. 내 말이요. 내 말이요. 내 말이요. 네. 당신이 비투비인어 내내.よ. 가진 수의 시작했는가? 감사합니다. thực ra tôi cần một số ý kiến về phía cạnh ngân sách 작전, tôi có thể xem xét và 주얼 già, 뭐 속 거의 조반 tuyệt vời, tôi đánh giá cao điều đó 한번 볼게요 Hey, 주안, 당tien chen, 전개가, 누 thế nào 어떻게 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니? No, đánh gi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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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ę. Tha tot, 아주 잘 되고 있어? 네. chúng tôi sẽ cần một tên trung đ fünf trắng đo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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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oàn. 단계대로 계획에 따라서 잘 도안이 과정이예요? 단계에 따라서 단계가 잘 되고있어요. 괜찮네요. 잘했어요. 1분 남았어요. 내가 도와줄 필요한 게 있어? 고마워. 사실. 이견이 필요해요. 예산에 관한 계획이 필요해요? 예산에 대한 의견이 필요해요. 그래 정말 한번 찾아볼게요.